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 안에서 다치진 않았지만 이 집에서 그날도 재밌게 놀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정말 평소에 항상 다니는 계단인데 계단이 녹지도 않은데 그대로 미끄러져서 발목이 부러져버렸거든요. 일단은 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오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랑 장사를 하는데 가게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발목이. 그래서 수술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빠가 똑같이 왼쪽 발목에 화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갔더니 무릎이 썩어가고 있대요. 무릎뼈가. 이 집에서 있는데 이 친구랑 그냥 막 얘기하면서 놀다가 진짜 갑자기 얘가 뒤로 그냥 누가 민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어 넘어졌구나 했는데 쿵 하고 넘어진 것도 아니라 정말 약간 낙법하듯이 넘어졌는데 갑자기 손에서 피가 엄청 흐르는 거예요. 양키캔들 그게 넘어지면서 그걸 집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손목이 찢어져서 그때 새벽 4시인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참 이상한 게 반대쪽 손목은 이미 1년 전에 이 집에서 똑같이 넘어지면서 그 저 유리에 또 박혀서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밤이었지. 그것도 밤이었지. 밤이었지. 새벽. 밤이었즌 3 밤에서 해 cm pelo 고 även 밤이 어 Silva 별 lebис 아버지 바르는 밧 배추 dav 실 지금 들어오자마자 솔직히 저는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터진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어요 입구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누가 서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아까 봤다고 한 게 이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랑 어이씨 지금 여기 문 틈이 깨져? 아니 깨진 게 아니라 여기가 문 그게 없거든요 유리가 저기 유리는 원래부터 깨져 있던 거고 아니요 저기도 그 깨졌어요 행거가 넘어오면서 한번 깨지고 또 문 열다가 깨지고 이쪽에 얼굴 싹 나왔다 싹 없어지네 여기에서 이쪽으로 거울이 다 이어져 있어 보니까 여기서 튕기고 이쪽에서 거울 튕기고 거울이 아무리 옷방이지만 지금 거울 위치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일리는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뭐 귀신이 튕겨져 나간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 뭐 잘 배웠네 여기가 거실인데 괜찮고 지금 여기서 여기 가면 터져 이쪽 방 험난하다 자 일단 쭉 둘러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방 같아요 여기도 옷이 있네 옷이 엄청 많으시네 여 방 괜찮고 지금 여기 거실 괜찮고 여기 옷방 괜찮아요 근데 입구에서 옷방 가는 그쪽에 터지고 뭐야 갑자기 썩은 데가 확 난다 어 잠깐만요 썩은 데가 확 났어 방금 여기서 나오는데 썩은 데가 났다고? 아 이게 하수구 올라오는 냄새가 아니고 생선 썩은 냄새 나요 생선 썩은 냄새가 확 났어 방금 저기 주무시는 방 안에서 나왔는데 어? 소리 콩 뭔가 본 거 같다 초점도 못 잡는다 지금 아 썩은 데 엄청난다 이거 아까 내가 본 그 남자애 같은데 여기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은 가만히 서서 그 약간 호랑이랑 고양이가 사냥하기 전에 엎드려서 뭔가 금방 돌진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 있다가 아 근데 없어졌어요 지금 원고스트라고 칭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썩은 냄새 나는 게 이 남자 같고 일단 돌아볼게요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버퍼존이어서 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옷방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리로 앞으로 가면은 현관 센서 등 있는 위치부터 터져요 지금 괜찮잖아요 여기 핏 자국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페인트 자국인가? 아 뭐가 튀었네요 뭐 페인트 자국 같은 거 나는 가깝다 네 가깝다고 되게 많이 벽에 뭐가 튀어 있는데 피 같지는 않아요 확실한 나는 가깝다 확실한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피해 피해 네가 뭔데 앞으로 초점 피해가 아니라 지금 확인했는데 뒤에 라고 하네요 뒤에 나는 가깝다 확실한 너의 뒤에 여기 움직인다 투고 원고 투고 지금 제가 상태가 어떠냐면요 설명하나 드리고 지금 얘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여기 지금 이 문 높이 보이세요? 이게 문이거든요 이 문 높이만하게 이 정도 키였어 여기가 머리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방금 내가 뒷걸음질 칠 때 여기 여자아이가 서서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는데 양쪽 눈에서 뭐 이상한 줄줄줄줄 내려오면서 약간 손가락은 막 이렇게 다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양쪽 손이 막 그렇게 꺾이면서 여기 앞에 서서 내가 뒷걸음질 친 거거든 방금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거를 받고 있냐면은 저 항상 좀 센데 가거나 그러면은 막 진또 형처럼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막 이러잖아요 머리 깨질 거 같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 사람들 중요한 위치 있죠 손목 양쪽 손목 여기 명치 발목 아킬레스건 지금 여기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지금 중요한 그 명치 부분들 있잖아요 닫히면 위험한 곳 아 급소 예 죄송합니다 급소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지금 말하는 곳 있잖아 어 지금 불 들어오는 거는 전원 버튼이니까 거기 말하는 거? 어 거기서 창문에서 본다고 생각했고 여기 있지 방 앞에 어 여기 항상 서있다 근데 자고 있으면 거기서 서있는 느낌 받았지 어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느낌이잖아 본 게 아니니까 괜히 말해봤자니까 말 안 했지 근데 말하는데 왜 이렇게 쉬시시요 하지말라 뭘 하지마라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지금 저기 옷방 안쪽에 지금 저 안에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아 미쳤나봐 내가 아까 본 위치 있죠? 여기 옆방으로 들어가는 여기 나무착문 있고 위에 유리 하나 없다 여기서 보고 있었네 나 이쪽인 줄 알고 계속 이쪽에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느끼니? 어떻게 느끼냐고요? 무서울 뻔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방송 좀 터트리지 마시고요 제발 일단 얘는 여기 세팅 해놓고 대기 이 방도 들어가면 여기서 터지거든요 지금 가까이 안 갈게요 가까이 없게 쉬십시오 하지마라 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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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길을 잃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두 명을 다 잡았구나 지금 지금 양쪽 방향으로 다 잡았잖아요 얘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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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았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랑 지금 이쪽에 제가 봤다고 했던 그 남자애랑 같이 잡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장비인데 얘는 센서가 앞으로 나가요 빨간색 초점 레이더 센서 같은 게 쭉 나가서 거기에 무언가 있으면 이 방울이 울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못 가는 버퍼존 있잖아요 여기 옷방 들어가면 그냥 터져버리는 그쪽에 자꾸 숨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다 쏠게요 와 여기 오니까 진짜 머리 장난 아니다 뭐 얘네에 대한 설명 아까 했던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야이씨 뭐야 뭐야 아니 지금 시끄러우니까 그럴게요 하지마 하지마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진 거야 제가 이거 수거하니까 화가 난 거야 지금 초점 초점도 나간다 하지마세요 이게 지금 아까 거기 거울 쪽 서있다고 한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울리다가 여기서 울리다가 여기서 울리다가 지금 얘가 저거를 꺼버리니까 얘가 울려 버리는 거거든 끄고 올게요 발이 걸린 거 아니고 뭔가 떨어졌어 와 이 집 진짜 장난 아니네 뭐가 떨어진 거야 근데 뭐 툭 하고 떨어진 소리 났거든요 나온과 동시에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더 가깝다 제 거 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보면 그리고 얘는 꺼놓은 거고요 지금 상태가 뭐 쿵 하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건드린 게 없어요 나는 가깝다 네 가깝다 쿵 하고 떨어졌는데 나는 제보자님 거 뭐를 제가 나오면서 건든 줄 알았어요 요거 요 앞에 있는 거 근데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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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졌어요 오늘의 문은 문 열 수 있는 문 열고 바깥에 뭐여도 되나요 혹시 밖에 뭐 다른 거 없어서 괜찮지 않을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하필 이 집만 이럴까 그렇죠 뭐 옆집도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럼 좀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 열어면 아아 아니 그게 아니라 문 열면은 오빠가 보셨어 혹시 어 나 못 봤어 문 열면은 그 동현관 있잖아요 동현관 바깥에 나가면은 바로 도로거든요 어 맞아 맞아 그게 좀 따도 되는가 생선이 나가면 안 되려나 아아 생선이랑 오징어랑 같이 잘 섞여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 무슨 하수구 냄새는 따로 나거든 하수구 냄새도 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냐면은 오라보니 여기에 서 있던 여자 하나 없었어요 방금 내가 뒷걸음질 칠 때 여기 여자아이가 서서 아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는데 양쪽 눈에서 뭐 이상한 줄줄줄줄 내려오면서 약간 손가락은 막 이렇게 다 꺽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양쪽 손이 막 그렇게 꺽이면서 여기 앞에 서서 내가 뒷걸음질 친 거거든 방금 이렇게 서 있다가 싹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네 네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딱 한 번 봤어 여기로 다 들어오던데 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쵸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여기서 하나 진짜 기분 나빴던 게 역시 오빠 저쪽에 서 있던 여자 보셨어요? 어 방 구석에 침대 머리 마트 저쪽에 방 몇 명이야? 침대 머리 마트 아이씨 침대 머리 마트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다 개가 여기 왔다갔다 지금 여기서 하나 보던 남자랑 요거 하나랑 저거 하나랑 제가 봤던 게 여기 보건 안 터지죠 어 여긴 괜찮아 여기서 진짜 웃기게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쪽으로 싹 해서 싹 빠졌다가 다시 이쪽으로 싹 갔다가 여기는 다 유동 엄청 빠르게 움직이던데 엄청 빠르게 움직이던데 영가들이 다 그러고 있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얘네 지금 내가 느낀 게 내가 등만 돌리면 얘네가 내 쪽으로 다 올라 그러거든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라버니 하면은 어떤 영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새끼 그쵸 설마 새끼 아니잖아 남자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옆모습이잖아요 근데 남자의 상징이 이쪽에 있어 여자의 아니 남자의 상징이 이쪽에 또 있는 거야 양쪽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빨갛뻑은 남자 하나 여기 막 지켜보던 남잔데 와 저쪽에 여자 하나가 아니었어? 여자 한명하고 남자 한명하고 그럼 내가 본 애가 이쪽에서 일로 오네고 저기 있던 애는 남자였다는 걸? 그쵸 저쪽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달려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보자분 이불 한 번만 밟겠습니다 내가 뭘 찾고 싶은 게 있는데 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숨 쉬는 소리인데 어 나 그거 몇 번 났어 어 이 소리랑 비슷해 오른쪽 그쵸 이 소리랑 비슷하죠 여자 하나가 아까 어떻게 서 있었냐면 저 구석 자리에서 이게 비계라고 치면 딱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그래서 아 얘네들은 정말 사람 놀릴 줄 아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문 한 번만 잠깐 열고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나 버퍼 있어서 어 거기서 정해주세요 어 클로즈업 할게 거울 어 거울 거울 있죠? 그 위에 어 바로 세요 어 바로 세요 바로 도로 쭉 들어오는지 그치 길을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네 이렇게 쭉 근데 여기는 거울이 있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입구에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타고 들어오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붙인 거 같은데 저쪽에서 타고 들어오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붙인 거 같은데 그치 그 저기 거울은 왜 다른 곳인 거예요? 아 제가 나가기 전에 얘는 거울을 사방에 뒀다니까요? 네 제가 버렸어요 저는 좀 약간 꾸미는 것 좀 신경 쓰여가지고 마음에 드나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아 길 같은 거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치 이거는 불투명하잖아요 이거는 비춰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슈루무라이드 타고 그냥 푸욱 들어오는 거예요 쭉쭉쭉 들어오고 아 그래서 여기 왔다갔다한 애가 그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봉선을 봤을 때 영가들이 쑥 들어와서 막혀져 있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데 이것도 타일 뒤에 벽이 아까 그 벽이잖아요 침실 뒤에 큰중설이 나는 그치 이렇게 확 하고 이쪽으로 다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속 블랙홀 마냥 여기서 계속 불어와서 도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방 안에서 못나가? 못나가는 구조지 않을구나 어 이쪽 옷방도 보면 거울이 다 마주 쪄있어 그쵸 이게 영화들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튕기고 튕기고 못나가는 형국이지 않나 그래서 아 나 이런 경우 몇 번 봤거든 여기 계속 쌓이는구나 그러면 더워 죽겠는데 이거 봐 나 소름 나도 지금 닭 닭살 보여요? 털 아니 털이란다 아 아니 그러니까 얘네한테 나갈 공부만 만들어줬었어도 그럼 순환이 된다는 거네 그쵸 제보자님들이 계속 다치더라고 못 나가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답답하게 하는 거죠 이제 답답하게 하고 그래서 피해를 주는 건가 응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나는 여기가 아팠어 양쪽 손목 여기 동맥 있는 데 있잖아 동맥 있는데 여기랑 아킬레스건이랑 명치 그것도 왜 그런지 얘기를 말씀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제가 받는 거는요 저기서 벗고 이제 양옆으로 이제 어떤 상징이 있다는 앉아있죠 아니 잠깐만 왜 앞뒤로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 두 명 사는 집에 얘네가 아 이해되셨어요? 야 이거 완전 FBI 그 그쵸 이제 양쪽으로 있으니까 여자가 둘이어야 되는 거야 아 만족을 못하는구나 네 어떻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죽은 자와 상자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네를 죽여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속 다치게 하는 거 썸아 나 쟤 싫어 저도 싫어요 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까 뭐하고 있었냐면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잠깐만 춤추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거 허리가 더 움직였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더럽다 나 이런말 잘 안쓴는데 더럽다 나 쟤 싫어 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일 대상실 할 놈이 어떤 용감인가 보니까 이제 저온 거 쟤?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쟤 밖에 없어 그것을 내가 흔히 아는 허수압 여기에다가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려 아 다른 사람 못 괴롭히게 네 쌓아가지 못하게 여기에다가 거기엔 다른 애를 넣는 거야 우리에게는 많은 준비문들이 있잖아요 그치 안에 쟤도 있고 아 여기 있는 애를 이용해서 네 잘 됐다 이용해서 데리고 나가야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남자가 아니면 저 남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남자를 만들어 버릴까 어 그러자 고통받게 끝까지 고통받게 여자를 해줄 필요 없잖아 왜 괜히 굳이 여자를 붙여줄 필요는 없지 재밌기는 안 돼 좋은 거 해주지 마 그럼 어떡해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야 앞뒤로 있으니까 이제 그 그림이 왜 상상이 가지? 하기 전에 잠깐 어? 어 잠깐만 이거 안 좋은 그거 아니야? 뒷면이 빠져버렸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뚝배기가 아니 뚝배기는 했는데 머리가 빠져버렸 어 그럼 나도 또 여기서 또 당할 뻔 했네 이미 당했나 한 번? 자꾸 좀 아프긴 했거든 아니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가 자꾸 아프더라고 나 그냥 뗄까? 하이씨 언니 그러지 마세요 저기 나 뗄 그리고 재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기는 하거든요 어머 이거 봐 아니 그게 왜 썼어 아니 잠깐만 그 표현을 한 거지 이게 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요 얘가 좀 처졌네 얘가 나약한 놈들 왜왜왜왜 아 썩은 냄새 또 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향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응 응 왜 하필 거기에 있어가지고 잠깐 조금씩 은색이 올라간다 잠깐만 진짜로 그쵸 좀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이 각도가 아니었는데 오른쪽이랑 지금 봐보세요 오른쪽 게 내려가 있는데 왼쪽은 살짝 그 반 어 야 이거 뭐 말을 못 하겠다 지금 이게 내 느낌이 그냥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기분 터질 수도 있어 어 계속 어 바뀌는 것 같죠 잠깐만 근데 지금 안 터지거든 여기 여기 안 터져요 어 여기 안 터져 어 어 어 이런건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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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간다 아 이거 공포 방송인데 아 이거 큰일났네 터져요 내가 최대한 클로즈업을 잡아볼게 응 거기가 터지거든 지금 그러면 최대한 카메라에서 안 벗어나는 선에서 여기서 봐도 보인다 지금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갔네 나약한 놈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그래 두 개당 두 개 하여행은 그렇구나 그것도 그거라고 에이그 어 어 혹시 이 방에서 응 여기 찍으면 돼요 어 돼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여기서 찍을게 오케이 오케이 어 보인다 보인다 잠깐만 하하하하 아니 혹시 몰라서 여기서 지켜보면 혹시 아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어 어 써니야 너도 나를 제물로 써니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뇨 괜찮습니다 어 잘 보인다 자 내가 왔다 야 해봐 설마 제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써니야 아니 기분 이상해 나 지금 오빠 잠깐만 불 좀 잠깐만 어디 타 볼게요 어 내가 여기랑 여기랑 내가 봤을 때 걸 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아 걸어놓게 응 한번만 걸어놓읍시다 와 써니야 너 멀어지니까 방송 터진다 어 이렇게 걸어놓을까 얘 나한테 온 거 아니지? 오빠 혹시 여기서 이거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 밑에서? 어 보여 그림자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요? 어 혹시 적외선 같은 것도 있나요? 어 지금 적외선 켜볼까? 네 후레쉬 끌게 네 어 잘 보여 잘 보여요? 응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응 흔들흔들 그럼 이제 오빠 쪽으로 넘어갔죠 오케이 그 뭐 후레쉬 하나 줄까 써니야 너무 어두울 거 같은데? 어 여기다가 제가 어 살짝 움직이는데? 지금 이 집은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어 야야야 써니야 살짝 움직여 진짜 한번 제가 지켜봐 봐요 써니는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써니 지금 또 써니가 말하면서 또 저기 가서 만진다는 말 나올까 봐 써니 여기 있습니다 어 옆에서 오색처럼 찢는 거에다가 응 글자를 쓸 거거든요 어 뭐 쓰는 건데? 이제 그 색전기들에 대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한자야 이거? 제 부적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오빠 걔네들 도발 좀 해주세요 야 걔네들이 두 개니까 두 개로 놓겠지 야 와봐 와봐 아까 내가 아니야 아까 내가 콧물 좀 흘렸지만 와서 터트리던 거 해봐 나 써니짱이랑 있거든 난 나중에 사랑할 것 같은데 뭐 타지? 뭐 타지? 해방 욜룰로 욜룰로 우우 우리 무슨 각자 감옥에 갇혀서 서로 이 벽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같아 살려줘 어? 조금 죽은 거 같은데? 혹시 이것도 보여요? 어 뭐야 엄청 잘 보여 한번만 더 비춰줄래? 오? 아예 죽었네? 응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벌써 나 병원 가야겠구나 너네 약해 빠진던데 이해가 안 가는구나 진짜 모자이크 처리 해주실래요? 어떤거? 내가 이러고 있을게 근데 든게 머리입니다 이거 사람 원래 맞네 맞네 머리에요 아까 전에 썼던 머리인데 내가 해볼까? 내가 하면 더 오지 않을까? 여기? 네 들고 앞뒤로 한들한들 야 봐봐 아까 써니야 너는 오른쪽으로 하던데 왜왜왜 오빠 그림자인가 왜왜왜 제발 오빠 그림자인가 아니아니 저거 원래 저랬어요 여러분 아까 뭐 그렇게 안심했는데 기분이상해 써니야 기분이상해 나 즐기는거 아니지? 딱 거기서 여기 한번 와 보실래요? 저거 되게 형상 같지 않아요? 어 사람 형상 서있는거 같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는게 저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그럴만한게 없어 어 없어 지금 모자들만 걸려있고 옷걸이잖아 다 그죠 이거는 옷이고 가방이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어 얘 언젠거 있었지? 내가 아까 이거 펴놓고 갔는데 바람 안보는데 지금? 바람 안불고 이게 좀 재질이 빳빳하거든요 저기 접혀버리네 아까 세워놓고 갔는데 분명히 내가 이걸 요렇게 보이라고 세워놨는데 이거는 이 집은 살안살만 큰일이 아닌 집이다 얘네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어? 오빠 건드렸어요? 아니 나 안건드렸어 진짜 안건드렸어 봐봐 시계 흔들리는데? 불필 쏠까요? 아니 보여 보여 엄청 잘 보여 잘 보여요? 야 이거 아까 내가 춤춘거랑 비슷한데? 아니 나 안건드렸어요 진짜 여기 여기서 클로즈업만 잡았어요 가면 터져서 그리고 여기서 미국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빠 아까 여기 들어와 보시긴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 그거 느낌도 나고 솔직히 그게 좀 당겼어 아니 그거 말고 서니야 표정 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느낌이 여기까지 말할게 아니 그거 말고 그게 당긴다는게 아니라 아프더라고 나는 좀 그게 얘 다시 이쪽 거 섰는 것 같은데? 맞다고? 거기서 후레쉬 한 번만 비춰줘 봐 어 그런데 살짝 올라갔네 아까 아예 축 쳐졌었거든? 그쵸 여러분들 축 쳐졌다는게 그거를 의미를 하는게 아니에요 네 지금 내려갔어요 무언가가 저거 장신구 같은게 오빠 찍고 있어요 혹시? 어 찍고 있어 이게 봐봐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네 사람이 건드렸으면 내가 건드렸으면 이미 떨어졌지 어 근데 오빠 다시 가가지고 이거 빼고 나도 어 혹시 버퍼? 버퍼말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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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하게 흰상같이 생긴게 어 계속 있는 한 번만 봐주실래요? 오케이 봐봐요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나이트 아까 같은 사람 모양 그 느낌이 없어요 아까 서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앞에 없어 네 그녀는 그녀는 그냥 놔둬도 되니? 나머지 애들은 크게 사람을 괴롭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애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온 짐에 못 나가서 자리 찾고 있던 그리고 저쪽에 있던 애가 내가 지금 되게 웃긴게 얘를 이러고 나니까 얘가 따라 들어갔어요 음 이쪽에 있다네 아까 저기 구석 그래가지고 저기 거울은 언제 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1,2년? 그러면 심해진 시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심해진 시기는 작년 12월? 작년 12월 다치기 시작한 거는 한 2,3년? 2,3년? 그러면 저 거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달기 전에 좀 심하게 다쳤고 어떠신가요? 달고 나서 여기 다치고 그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다친 거니까 뭔가 타이밍이 그런 거 맞네 시작점의 포인트는 아마 저 거울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문을 딱 열면 동현관을 지나서 동마당이 있죠 동마당에서 바로 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거든요 유독히 이 집만 그러다 보니 이게 들어오는 기운이 쑥 하고 들어왔다가 이 어두운 배경에 이 커튼에 막혀가지고 요렇게 도는데 거울 타고 들어와서 요렇게 돌아서 응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튕기면서 못 나가고 그리고 거울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쪽에 지금 저 전기모기채 걸려있는 저쪽에 저쪽에도 혹시 예전에 거울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잠깐 놔뒀었어요 잠깐 놔뒀었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해서 거울에 갇혀가지고 핑퐁핑퐁을 하지 않았나 그러네 저기 들어고요 안방으로만 거울 안 비치면 되는 줄 알고 뭐 이거 부족 같은 건 필요 없죠? 부족 같은 거라기보다는 일단 저 거울을 떼시고 요 뒤에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조심 바로 뗄까요? 어 떼실 수 있으면 떼는 게 좋고 조심하세요 괜히 또 깨질 것 같아서 아니 이거 아크릴 그거라서 아 자석이에요? 아니 다이소야 자석 아 조심하세요 저 주세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아 여기도 좀 기운이 있을 거에요 여기로 다녔으니까 네 여기가 어떻게 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기 이거를 떼시고 요 뒤에 네 어차피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가 귀도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창문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틈을 둬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창문을 열어로? 아니 창문을 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막혀 있잖아요 커텐으로 커텐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집이 솔직히 너무 어두워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음침해요 집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를 이걸 떼도 들어와서 그냥 머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보면은 숨을 요소들도 많아요 네 다 까매요 거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저쪽 옷방도 제일 심하고 여기 커튼도 안막이잖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니가 하고 가도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앉을 수도 있다 네 요만해서 좀 환하게 한번 네 가보시는 것도 네 좋으실 거 같아요 제거자분들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일단 그 앞뒤로 뭔가가 달렸다는 그 괴생물체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이네요 충격 어 그 이 친구 지금 계속 다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 오고 나서부터 그럼 이건 다른 별개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이래야 두 분을 같이 몰아놓을 거란 말이에요 친구니까 네 같이 몰아놓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앞뒤로 달린 무언가가 달린 그 영가가 솔직히 말하면은 어 여기 여자 둘 있네 나는 그게 두 갠데 네 이거예요 네 진짜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부위가 다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저거를 계속 저렇게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솔직히 제보자님들을 보고 지금 있었던 아이니까 네 저 아이를 저는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왜 문 열고 있어 왜 저기 있었던 영가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긴 영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영가들끼리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쳐진 영가의 형태가 저런 형태가 아닌가 음 음 라고 좀 보거든요 왜 다쳤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 수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좀 짜증나기도 했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비방도 해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지금 혹시 아까 전에 처음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하고 똑같이 혹시 답답하고 아니면 무섭고 혹시 이러신 게 있나요? 그건 아닌데 헛기침이 제가 그 차에서 있을 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헛기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 오면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헛기침 나 저도 원래 기침 안 하는데 아까 계속 차에서 계속 기침해서 코로나 아닌데 아까 전 좀 답답하고 귀 아픈 증상이 완전 사라졌어요 나도 그 기침이 멈췄어 아까 계속 그 방송 보니까 같이 기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딱 내려오고 나서 좀 얘기하고 나서 하니까 기침이 딱 멈춰서 이제 뭐 목이 좀 그런 느낌이 없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좀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간절한데 좀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oven 추억 민장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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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